한 30년 됐나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조용하고 좀 더 편안한 그런 공간이었기에 내가 선택을 했고요 제가 가꾸고 또 이렇게 마음을 주고 오랫동안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되어버렸죠 공간은 정말 중요한 어떤 핵심 포인트죠 사실 우리 인간이 자기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마치 자궁처럼 동그란 지역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저한테는 위안이 돼요 제가 쓰는 플렉시글라스나 지금 후에 쓰는 파이버라고 좀 투명한 천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내 상상 속에 투명한 어떤 막이라고 저는 항상 전제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플렉시글라스를 그 막 없이는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없거든요 그 막을 아마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고 상당히 역할을 하는 제작품에서 그래서 아마 그거하고 싸움인 것 같아요 그 막하고 싸움 뚫고 싶기도 하고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깨트리고 싶기도 하고 모든 재료들은 다 강도가 있고요 그것들을 오랜 동안 내만지다 보면 순화되고 부드러워지면서 그 작가에게 하나의 좋은 메시지를 주는 데 도움을 많이 주죠 제 작품의 방향은 어떤 세계성 속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작품도 일종의 풍경화라기보다는 세계화라는 표현을 하는데 일반 풍경하고 좀 다른 접근 방법이 되겠죠 자연이라는 건 꼭 나무풀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흘러가는 모양태를 자연이라고 하는데 그 안개가 그 흐름을 무척 아주 깊이 있게 인식시켜주는 그리고 우리 감각이나 지각을 혼란시켜버리는 그런 물질로서 제 작품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었죠 회화는 일종의 기계입니다 제 관점이죠 우리는 뇌 안의 이미지들 뇌 안의 현상들 뇌가 조작해내는 어떤 허구들 이런 것들을 연출해내는 기계로 생각해요 그래서 회화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야 되고 회화라는 어떤 매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메시지 전달 창구로서 디지털 패널처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화라는 어떤 조건도 아까 안개처럼 참 미스테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깊이 파악하기에 참 쉽지 않은 면이다 회화는 그렇게 전전 오랫동안 이 뇌 안의 어떤 세계가 반영되고 작동하는 어떤 기계적인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세계를 복잡성으로 봐요 그래서 뇌도 저는 그것을 조합하고 또 그것이 어떤 재료를 통해서 다시 재구성되는 모든 전 과정을 전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계가 마치 데카르티 어떤 기계론처럼 이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닌 디지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은 저에게 굉장히 흥미롭거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복잡성과 복잡성의 대면이다 라고 생각할 때 공학적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섬세함이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회화라는 것은요 아무리 거친 그림이라 할지라도 섬세한 어떤 심리적 또 감각적 흐름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없이는 회화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한 게 Where you stand there 그러니까 너는 어디 있니? 혹은 네가 서 있는 곳이라는 모든 것은 아마 장소로부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작품에 아주 훌륭한 인바이터로 계신 비트균슈타인이라는 분도 계세요 제작품에 조금 개입되어 있는 그분도 이 세계는 알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결국 우리는 뭘 가지고 인식을 하는가 그림자 가지고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제목도 타당할 것 같다 제작품이 또 그림자 게임처럼 보여요 결국 그 그림자들이면 내가 서 있는 곳의 그림자들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의 파편들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움직일 때도 계속 그림자들이 변하고 이 풍경, 저 풍경 그래서 이번의 작품들은 전부 공간 이동에 관련된 이미지들의 종합들이에요 보여주고 싶은 건 나의 어떤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을 잘 쓴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 좋은 작품이에요 좋은 생각하고 그 시간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밀도 있게 집중하고 또 시각적 그 게임을 잘 해냈는가 그 안에 있었던 시간들을 기억시키고 싶고 또 시간을 보는 눈 또 시간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한테 그걸 말하고 싶어요 where you stand라는 제목도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도 아마 그런 시간성의 공간성 얘기지만 결국 시간 얘기도 들기도 하고요 인간한테 방이 있어요 모델하우스처럼 이 방도 있고 저 방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예술의 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방은 모든 사람한테 다 원래 있었어요 예술의 방이 그런데 그걸 워낙 안 써서 방문이 잠겨 있어요 그 키를 들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술의 방을 여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보도록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술의 방은 선의 방입니다 전시라는 개념은 바로 그 방을 소개하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도 I 사랑을 혹시 더욱 underground destiny 이름 글